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 정보입니다. 자, 우리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바학 때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될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선생님은 화학을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얘기도 같이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2 겨울바학이 됐습니다. 예비 고2 겨울바학 이제 1학년 기말고사가 다 끝났잖아. 자, 기말고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과 자, 이제 행복했던 1학년 순전이 다 끝났음을 이제 안녕안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갈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죠. 1학년 때는 그게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이 부담이 좀 오기 시작할 거야. 아,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자,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 텐데 자, 일단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시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아주 긴 싸움인 거지.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다 보는 거니까 물론 대학마다 반영 비율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3년간의 내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자신이 있다. 라는 학생은 이제 수시로 내신을 대비해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나는 그냥 꾸준히 내신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한 방이 있어. 나는 한 방 열심히 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시로 갈 수 있게 제도적인 길은 열어놨어요. 근데 이게 모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수시 50%, 정시도 50%예요. 정시비율이 원래 더 낮았었는데 이제 다시 올렸죠.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는 이제 50%, 50% 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 2학년 올라가면서 아마 지금 학교에서 선택과목 조사는 했을 거예요. 자, 과탐 같은 경우에 물, 화, 생, 지 4개가 있지. 근데 그 4개 중에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3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2학년 때, 자, 내신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정했을 텐데 그럼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선택과목에 대해서. 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수시를 한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하는데 정시로 가는 학생들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정시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2학년 올라가면서 벌써 마음을 먹었어. 아,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나는 정시파야. 그래서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2학년 때 그럼 뭐 할 거야? 2학년 때 뭐 할 거야? 2학년 때 수능 안 보잖아. 그럼 2학년 때 뭐 할 거야? 2학년 때 좀 뭔가 마음을 좀 다독이고 좀 준비했다가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정시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간다? 아니잖아. 2학년 때 열심히 해야죠. 수능을 위한 대비를 2년간 대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내신에서 같이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수시건 정시건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2학년 때는 일단 모두 내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시파 학생들은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에 집중하고 있겠죠. 자 근데 정시를 보는 학생들도 내가 선택한 과목이 내신에서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될 수 있잖아. 보통 그렇게 연결해서 일단 선정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내신에서 일단 내신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대비해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신에도 집중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냐? 이렇게 해서 내신 집중해서 해봤는데 나는 정시파인데 내신을 집중했는데 내신이 잘 나와. 그럼 이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모르거든. 둘 다 지원을 보통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나중에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2학년 동안은 내신을 집중해서 내가 수능을 대비해서 정시로 가겠다 해도 내신이 필요할 거고 수시로 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내신이 필요하니까 일단 2학년 기간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신도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동안 중간고사, 개발고사 중간고사, 개발고사 1, 2학기 나오면 그때 내신 기간 동안에 열심히 대비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니까 자 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화학은 어떤가요? 화학은 지금 내신에서 대부분 화학은 들어 있을 텐데 화학이라는 과목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 어려워요. 선생님 화학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선입견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쳐 보니까 이 화학이란 과목은 물, 화, 생, 지 4과목 중에서 가장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가 기반이 많이 되지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을 잘 못한다 어려워한다 이게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개념만 차근차근 잘 정립이 돼 있으면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 잡아서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되게 안정적인 과목이 돼.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화학이야.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에 개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게 집중적으로 아 내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을 완벽하게 잡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 겨울방학 너무 슬렁슬렁 보내려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자 그래서 2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내가 화학을 내신해서 봐야 되는 걸 다 한 번 훑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3월 전에 3월 전에 다 끝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강의가 선생님은 개념의 정답이에요. 네 개념의 정답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혹시 이전에 선행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기출의 정답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합쳐졌어요. 개념의 정답으로 합쳐져서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 그래서 개념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기출 문제로 구성된 문제편이 있는 건데 자 이 문제편이 주로 고3 기출 문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 상당히 많아요. 456문제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야. 그런데 내신에서도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고3 기출 문제 많이 끌어다 쓰세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위해서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3 기출 문제 많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2학년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도 이 개념을 잡으면서 고3 기출까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익힐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부분까지 문제를 푸는 게 내신 대비예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 개념편 문제편이 합쳐져 있는 개념의 정답을 끝낸다? 이건 그냥 2학년 1년 내내 내신 대비를 위한 8, 90%가 완성이 된 거야. 왜 8, 90%예요? 100% 아니에요? 100%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잖아. 그래서 특히 1학기 중간 기말 고기는 어느 정도 기억나도 2학기 꺼 되면 또 많이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습을 좀 해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개념의 정답만으로 내신 대비 거의 다 될 겁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 개념을 처음에 차근차근 잘 잡고 그걸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잡히고 나잖아요. 그럼 겨울방학이 끝났을 때 선생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화학이 이렇게 쉬운 과목이었나요?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었나요? 재밌어지면서 쉬워졌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개념만 잡히면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 개념이 잡히는 순간 이게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안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틀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개념이 정확하게 잘 잡힌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는 과목이 되고 안정적인 과목이 될 거야. 내신에서도 효조 과목이 될 거고 나중에 수능에서도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이라면 아주 안정적인 효조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그 시작이 지금 이 고의를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작을 진짜 잘해야 돼요. 대신 힘들겠지만 완성하고 나면 3월에 남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훨씬 수월한 위치에서 이제 2학년을 시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겨울은 춥지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내 방 안에서는 따뜻하게 내가 공부하는 열기로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딱 끝났을 때 우리 웃자 화학 이런 과목이었구나 아, 내가 선입견을 잘못 갖고 있었구나 그걸 선생님이 한번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자, 이 개념의 정답과 같이 이제 훈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훈구단은 비타민 규제에 보면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구구단이 아니고 훈구단이야 필수 암기사항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내신 직전에 완전 좋을 거예요. 필수 암기사항 잊혀진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자, 그런 부교제고 자, 그 다음에 내신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신 닥쳤을 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닥쳤을 때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겨울이잖아. 그때는 이건 나중에 얘기고 이 겨울에는 개념의 정답을 완벽하게 끝내겠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힘들어. 자, 겨울방학 때 이 개념의 정답 개념편, 문제편 선생님은 욕심이 많아서 나는 너희들한테 욕심이 많아서 이거 이거 다 같이 끝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강좌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어,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은 개념편이라도 끝내세요. 이건 정말 필수. 그리고 요거까지는 필수. 요것도 필수로 해. 자,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까지 자,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한번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들어갔을 때 좀 잊혀진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부분 다시 한번 듣고 문제 풀고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선생님이 교재 구성을 다 해놨으니까 교재 활용법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개념을 잘 잡으면 화학은 정말 쉬워질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정답 파악이야. 그래서 정답 파악이라서 선생님과 함께 자, 화학에 관한 정답길만 잘 걸었으면 좋겠고 자, 그 시작이 지금 2학년 겨울방학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잘 보내고 자, 좋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의 겨울방학 선생님과 함께 자, 개념의 정답과 함께 달려보도록 할게요. 고의 겨울방학 선생님과 함께 고의 겨울방학 선생님과 함께